시작 근데 어쨌든 내가 말은 좀 계속 해줄게요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거고 쇼핑 갈 거에요 슬로우인 저 비디오에 다 나와 그리고 여기 그 뭐 몇 마일 워닝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봐야 돼 자기야 글씨 같은 거 다 읽고 갈 수 있으면 잘하는 거야 이런 거 노 스탑핑 애니타임 이런 것도 어 그렇구나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넌 따치 애니라인 똑같아요 야 콘치 한번 해봐봐 위험할 때 내가 말을 해줄게 엔진 브레이크 쓸 때는 일단은 내가 말을 해줄 거에요 그러면 자기가 내 말들을 하다가 내가 이제 두유어셀프 오프 드라이빙 그러면은 솔로 드라이빙 그러면 자기가 혼자 하는 거에요 그때 위험하면 내가 도와줄 거라니까 슬로우인 봐봐 저 아저씨가 못 본 거야 괜찮아 나 트랩 지금 못하는 거야 저 아저씨가 근데 자기는 비틀거렸잖아 그러니까 그때 벌써 자기가 미리 보고 룩 얼리어 하고 벌써 슬로우인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었잖아 그치 그거 다 나온다니까 슬로우인 그러니까 응 그리고 다시 더 리얼 비 패스터를 하다가 하다가도 위험한 거 같고 너무 빠른 거 같거나 그러면은 자기가 슬로우인 하라 슬로우인 할 때마다 룩 앤룩 하고 네 오케이 지금 3단 슬로우인 하면서 3단 응 3단으로 한번 가봐봐요 네 응 그리고 괜찮으면 패스터라 하고 응 그렇게 하면서 근데 돈 타치 애니 라인이야 네 그날 라인 타치 몇 번 했어 자기 마운트에서 그치? 슬로우인 응 그리고 응 또 슬로우인 그리고 다시 더 부드럽게 패스터라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응 이런 건 알았어요 원래 지금 슬로우인 했지 응 근데 봐봐 일로 가잖아 응 잘해야 돼 계속 레프트 라인을 멀리 봐야 돼 네 근데 나이트 타임 드라이빙에는 와이트 라인을 멀리 보는 거야 응 나이트 타임 드라이빙한테 헤드라이트가 올 때는 저 사람이 헤드라이트 키면 안 보여 왜 레프트 사이드 보면 네 블라인드가 된다고 그러니까 라이트 라인 라인을 보는 거야 라이트 라인 그 드라이버 핸드북에도 써 있어 응 카메라 예 슬로우인 슬로우인 네 어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네 항상 그래도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돌멩이도 막 나와 있잖아 네 그럼 그때 히트하면 타이어가 터져버려 그냥 네 응 조심해 에브락스 응 이거 슬라이드락이에요 이거 돌멩이 털어질 수도 있다가 조심해라 이제 그냥 너무 늦게 가지 말아요 저기 차가 지금 두 대가 있어 그치? 네 옳지 옳지 하드브레이키한거 그치? 네 저런거 만들지 말라 이거야 그 와일드 애니멀이 나올 수 있고 네 너무 늦지 말고 어 자기가 속도를 좀 내니까 뒷사람이 좀 멀어지잖아 네 또 느려지니까 또 가까워 지고 막 그러잖아 저 사람들은 다 쉽지 드라이빙 하는 거야 지금 어 응 셰퍼드 드라이빙 못하는다니까 사람들 앤젤리스 내셔넛 아 여기가 응 슬로우인 여기가 빅톤과 캐니언 로드예요 여기가 슬로우인이야 레프트라인을 멀리 보고 이제 조금 조금씩 패스턴 하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안 괜찮으면 슬로우인하고 네 슬로우인 할 때만 해도 이것도 룩룩 해야 돼 네 어 딱 읽어야 돼 스피리파이 어 저건 스피드 리미트가 아니죠 옐로우드는 네 코션이에요 네 너무 빨리 가지 말라 이거 지금 그러다 어 꼭 저렇게 맞히진 않아도 돼요 어 자 2단 슬로우인 슬로우인 이렇게 이렇게 어 조금씩 패스트하우스 시작 어 멀리 보고 길이 길이 좋을 때는 쭉 밟아요 RPM 어 여기 울퉁불퉁 할 것 같으면 슬로우인 한번 하고 다시 또 패스트하우스 하는 거예요 뒤에 차가 있잖아 네 어 그러니까 업힐 올라갈 때도 이거 엔진 브레이크 쓰면 힘이 센 거야 지금 파워풀한 거야 네 어 근데 2단은 좀 늦으니까 3단을 놓게 어 그리고 또 패스트하우스 어 여기 가서 슬로우인 응 조금 더 가서 어 너무 그 다음에 어 너무 일찍 슬로우인 할 필요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뭐고 또 괜찮으면 더 패스트하우스 응 더 슬로우인 안 그러면 라인 타착이 된다고 네 그런 거 이런 거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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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다 봐야 돼 네 지금 다 오픈된 거 이쪽으로 가 슬로우인이야 응 그리고 다시 더 패스트하우스 응 다시 더 패스트하우스 응 그리고 지금 슬로우인 룩 하고 뒤에 보잖아 네 그것도 다시 더 패스트하우스 어 근데 어쨌든 내추럴리 하면서 더 던타치 라인 네 응 애니라인 던타치 어 슬로우인 응 앞에 T자 길이 로드가 있잖아 네 어 어 어 쟤부터 가라 그래 슬로우인 그리고 또 다시 더 패스트하우스 저렇게 빨리 가겠다는 사람 보내야지 어떡하냐 네 응 그 쟤가 쟤가 잘하잖아 응 저렇게 돼야 된다 여기도 응 패스트 위드 케어 그러면 봐봐 여기는 브로컨 라인이고 저쪽은 솔리드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패스트할 수 있지만 저기서 이리로는 패스트하지 말라는 거야 응 그래서 저기 플래그를 봐봐 플래그 저기 노 패싱전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네네 근데 이산차는 응 이런거 밟지마라 솔리드하고 다시 더 어 죽은거잖아 어 응 불쌍해 오케이 슬로윈하고 멀리 오고 또 패스트하우스 근데 이런 마운틴에서 있잖아 헤드라이트 키는게 더 잘하는 거야 헤드라이트 켜요? 응 켜봐봐 자기가 먼저 보내 슬로윈해줘 그 다음에 다시 또 패스트하려고 만약에 저 사람도 또 갈 수도 있잖아 네 응 만약에 저 사람이 먼저 패싱하려고 들면 자기가 슬로윈하고 먼저 보내주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패스트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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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알아서 해 너무 늦지말고 너무 슬로윈을 너무 오래 롱타임하면은 뒷사람이 금방 가까워져 네 응 슬로윈 뒤에 차가 없을 때하고 차가 있을 때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네 차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돼 응 패스트하우스 응 더 더 지금 슬로윈 그리고 그때 꼭 룩하고 어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 지금 또 슬로윈 응 음 핸들만 잘 잡고 지금 다시 패스트하우스 안그러면 너무 느려져 이제 이거 잘 알 것 같죠? 어쨌든 더 잘해봐 어쨌든 헤드라이트 키면 눈에 잘 띄잖아 그래서 우리 차도 저 사람들 눈에 잘 띄라고 키워주는거야 나이타임이 아니고 데이타임에도 슬로우 핸들을 확확 이렇게 하면 안돼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 슬로우인 자 2단을 놨어 슬로우인이야 지금 패스트하우 힘이 파워풀해졌지? 조금 더 패스터 계속 멀리 봐요 자기가 갈 수 있으면 꼭 슬로우인 안해도 돼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지금 슬로우인 해야돼 이거는 그리고 다시 또 조금씩 패스터 하다가 괜찮으면 계속 하고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슬로우인 해주고 그리고 다시 또 패스터 저 뒤에 사람 저렇게 막 쫓아오잖아 네 그치? 카레이싱 하는 것 같잖아 타스에 라인 하지 말고 맞았어요 아니 할 뻔 했어 네 쏠리지 말라 이거야 이렇게 휘 휘 슬로우인 하고 자기가 지금 45이에요 슬로우인이야 다시 또 패스터 저 뒤에 사람 저렇게 막 쫓아오잖아 네 너무 가까이 쫓아오잖아 그치? 네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런 데 늦게 가면은 지금은 그냥 가봐 그냥 그렇든지 말든지 저 사람 별로 운전도 잘 못하면서 빨리 가려고 그래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액션이 생기면 저 사람은 우리가 확 때려박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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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다시 파스터로 저 사람은 우리가 운전 잘하니까 못 쫓아오잖아 그치? 왜냐면 저 사람은 지금 D만 놓고 브레이크 쓰면서 오는거야 브레이크 케이스만 하는거야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볼 때는 어? 저 차는 어떻게 브레이키도 안 밟고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 왜냐면 엔진 브레이키를 몰라 90%가 슬로윈이야 그래서 저스트 슬로윈이야 이런 데서 막 빨라지니까 그치? 네 조금 파스터로 하고 또 슬로윈하고 슬로윈이야 슬로윈이야 아닌데요? 그리고 이즈 파스터로 살아 와이턴 시그널을 키세요 어? 가면서 그걸 저리로 들어갈거야 에스케이프 스페이스로 어? 저리로 들어갈거야 브레이키를 써요 그래갖고 이리로 들어가서 천천히 가서 일단 여기 서 봐봐 음 그리고 쟤네들까지 찍고 잘가 빠이빠이 해야고 이즈이